잘 나왔다 둘이 참 잘 어울린다 어디서 저녁 먹었어? 오르쉐 불란서 식당? 응 네 얼굴 보니까 참 좋아 보인다 성미야 나 지금 처음으로 너무 행복해 이제 행복이 뭔지 알겠어 다행이다 많이 불안했는데 막 자신감 생기는 거 있지? 은혜영도 저대로 맘 잡고 일어설 것 같고 훨씬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잖아? 그럼 그리고 주황씨도 모든 거 밝혀줘도 나 용서해줄 것 같아 분명히 봐줄 거란 생각 들고 지금 네 마음이 진심이니까 그럴 거야 나 시작은 나빴지만 나로선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누구도 나 같은 형편에서 컸으면 그런 맘 먹었을 거고 더한 맘도 먹지 신도 신도 제발 나 이해하고 용서해줬으면 좋겠어 내 생엔 죄 봤더라도 제발 이 행복 그대로 지켜줬으면 좋겠어 누구도 너 탓 못해 그래? 그래?